암호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클리버즈입니다. 클리버즈는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허브로 임파계의 좋은 대표적인 허브입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클리버즈의 학명은 갈리엄 아퍼라인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암호마에서는 에리엘 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일리엄 에퍼린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페놀, 탄닌, 알칼로이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구마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일리엄 에퍼린은 림프 강장제 및 클렌저, 인효제로 이용되며 몸의 독소,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자기 치유력을 높여주는 허브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게일리엄 에퍼린은 민족 양리학에서 피부 질환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림프계, 신장, 간 등에도 유익한 허브로서 독소를 배출하고 우려를 감소시키며 붓기를 줄이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본 내용은 브리티쉬 허벌 파하머 커피어 모노그래프스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